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오늘은 한국 100대 명산인 제주도 한라산 등산을 하고 왔습니다. 사진 같은 이런 백록담을 보고 싶었는데요. 그렇게는 날씨가 안 도와져서 보지 못했습니다. 한라산 등산 코스는 성판학에서 출발해서 정상 백록담 가서 관음사 방향으로 내려가는 코스로 다녀왔고요. 이 등산 소요시간은 다해서 한 5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. 올라가는데 3시간 내려가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생각보다 꽤 힘든 그런 한라산 등산이었습니다. 하여튼 제가 좀 걸음이 많이 빠른 편이어서 좀 빨리 다녀왔고요. 이 한라산 등산하기 전날 저녁에 김포공항으로 갔습니다. 일산에서 서해선 지하철 타고 김포공항 가니까 꽤 빨리 갈 수 있었고요. 저녁에 출발하는 비행기 타고 제주공항으로 갔습니다. 이 제주공항 가는 오랜만에 또 제주도를 갔는데 딱 정말 딱 한라산만 등산하고 다음날 저녁에 바로 일산으로 다시 왔습니다. 오랜만에 비행기 타고 서울 야경 이렇게 보는데요. 정말 불이 밝다는 걸 느꼈고 와 저녁에 좀 야경 보러 다녀도 재미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비행기 타고 좀 1시간 10분 정도 가면은 제주공항에 도착을 하는데요. 일단 제주도에 이 불빛들도 꽤 많이 보였고 또 안전하게 찬륙해서 제주공항에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이 버스 시내버스 타고 이 제주시 이 버스 터미널 근처에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이 제주시 버스 터미널까지 갔는데요. 제주공항에서 시내버스 타고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잠 푹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주시 버스 터미널에 가서 이 버스 타고 이 성판악 주차장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갔습니다. 오전 6시에 출발하는 281번 이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. 한 40분 45분 정도 타고 가니까 성판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성판악 주차장에 오전 한 6시 40분쯤 도착하였고요. 주차장 차는 만석이어서 주차할 데가 없다고 안내방송 나오더라고요. 아침부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한라산이었습니다. 이곳에서 등산하기 전에 또 아이제인 착용을 해야 돼서요. 아이제인 착용도 하고 스페츠도 착용했습니다. 이 주차장 요금은 좀 저렴한 편으로 보였고요. 입구에서 등산할 준비를 하고 바로 신분증이랑 입장권 준비해서 확인을 받고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아직 해가 뜨기 전이어서 헤드랜턴이 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헤드랜턴을 챙겨오지 않았더라고요. 그래도 뭐 대충 길이 보이기 때문에 길 잃어버릴 일 없이 사람들 따라서 등산하기 괜찮았습니다. 이 등산로 초반에는 완만한 오르막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좀 빠르게 속도 내기 좋게끔 등산하기 좋았고요. 길들도 정비가 꽤 잘 되어 있고 눈들도 꽤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. 또 해가 또 금세 뜨니까 등산하기 꽤 괜찮았고요. 생각보다 좀 빠르게 속도 내기 좋은 그런 등산로였습니다. 하지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페이스 조절하는 데 좀 힘이 들었고요. 앞에서 늦게 가면은 좀 제끼면서 빨리빨리 좀 걸어가곤 했습니다. 속밭 대피소까지 가는데 한 5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. 또 많은 사람들 이곳에서 쉬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화장실 잠깐 들렸다가 옷도 다시 좀 챙겨 입고 등산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. 이제부터는 조금씩 좀 오르막길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중간중간에 탐방로 이 이정표도 있어서 안내도 있으니까 좀 편하게 보이기 좋았습니다. 아 주변에 좀 눈 쌓인 풍경들 좋더라고요. 좀 상고대가 있었으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겨울 한라산 좀 처음으로 등산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즐거웠습니다. 한참 가다 보니까 살아오름 전망대 입구가 나왔는데요. 살아오름도 꽤 아름다운 곳으로 알고 있는데 갈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한라산 등산 처음이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살아오름은 패스하고 정상을 향해서 갔습니다. 생각보다 등산 코스가 좀 힘들게 느껴졌고요. 살아오름 갔다 오면은 한 시간 정도 시간이었는데 나중에 내려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살아오름 다녀올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좀 가다 보니까 이제는 진달래밭 대피소에도 또 오전 9시쯤 도착할 수가 있었는데요. 진달래밭 대피소가 이제 정상까지 가는 마지막 화장실이 있는 대피소입니다. 이곳에서 역시나 좀 잠시 쉬었다가 좀 이제 다시 정상으로 향하는 또 등산을 시작하였습니다. 진달래대피소에서 하여튼 12시 전에는 통과를 하셔야지 정상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. 이날은 또 11시 반에 또 입산 통제를 시작하더라고요. 일단은 이 진달래밭 대피소 이곳에서 정상까지는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길은 좀 편안하지는 않고 오르막길이어서 꽤 힘들고요. 정말 아이제는 없으면은 등산하기 힘든 그런 코스이고 등산 스틱이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오르막길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힘들고 해발 1700m 지나서 좀 계속 계속 올라가는데 속도 내기가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가다 보면은 나무 데크로 되어 있는 계단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. 이 계단길들만 쭉쭉 따라가면은 백록담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어느 정도 오니까 날씨가 좀 안 좋더라고요. 구름인지 안개인지 정상 쪽에 많이 있어서 거의 공탕 같은 날씨였습니다. 좀 하루 전날 저보다 하루 전날 방문하신 분들은 백록담을 좋은 날씨에서 제대로 봤을 텐데 저는 좀 날짜 선택이 잘못됐는지 좀 아쉬웠습니다. 해발 1900m까지 올라왔고요. 이제 백록담이 보이는 정상까지 다 왔습니다. 와 여기까지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. 정상이 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. 그래도 이 정상석 찍겠다고 서 있는 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좋았습니다.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 이 정상석 비석이 보이고요. 저도 여기에 줄 서서 인증 사진을 찍어줬습니다. 뭐 혼자서 등산을 하였는데 그래도 뭐 다른 분들이 또 사진 찍어주고 해서 되게 좋았고요. 다음에는 이 백록담 이런 사진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. 정상에서 좀 쉬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싶었는데요. 날씨가 생각보다 꽤 춥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일찍 하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추워도 또 컨라면들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. 저는 뭐 컨라면 처음부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챙겨 오지도 않았습니다. 백록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네요. 또 인증 사진 찍어야 될 곳들에서 또 사진도 다 찍어줬고요. 쉴만큼 쉬고 이제는 관음사 방면으로 하산을 하였습니다. 관음사로 내려가는 길은 어떨까 했는데 관음사 쪽에서도 꽤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. 생각보다 경사도가 꽤 심한 코스들이 많이 있어서 살짝 놀랐습니다. 좀 위험한 구간들이 많이 있었고 천천히 내려가줘야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산을 오르는 곳보다 내려가는 걸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등산 스틱 이용해서 좀 빠르게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. 반대편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와 정말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. 근데 내려가면서 보니까 여기 풍경이 좋긴 좋더라고요. 다음에 또 한라산 등산한다고 하면 관음사에서 출발해서 정상 찍고 살아오름 들렸다가 성판악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로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눈들은 여전히 많이 쌓여 있고요. 좀 다양한 분들 볼 수 있었고 용진각 현수교가 나오는데 여기 또 지나가고 나면 바로 또 오르막길도 나오더라고요. 좀 다양한 등산로가 있는 그런 관음사 방면의 코스였습니다. 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러면서 오전 11시쯤 이 삼각봉 대피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이 대피소에 도착하니까 11시 반부터 입산 통제한다고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요. 그래 뭐 다른 분들 빨리빨리 정상 가시는 분들 서두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이곳에서 쉬지 않고 바로 하산을 하였습니다. 체력적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더라고요. 어느 정도 내려가니까 좀 완만한 그런 코스들도 나오고 다시금 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그런 길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한라산 저처럼 성판악에서 관음사로 가시면 거의 한 19km 정도 등산을 하는 건데요. 그냥 평지를 걸어도 19km를 걸으면 힘든데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더 힘들게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. 그래도 뭐 평상시에 등산을 좀 자주 다니던 편이기 때문에 좀 힘들긴 했지만 좀 빠르게 속도 내면서 다니기 괜찮았고요. 또 걷다 보니까 탄라 계곡 화장실도 나왔습니다. 이곳도 좀 쉴 수 있게끔 쉼터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. 이곳에서도 쉬지 않고 바로 또 지나서 내려갔는데 이 경사도 심한 내리막길 계단도 있고 또 다시 오르막길도 있고 길들이 뭔가 좀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여기가 탄라 계곡이다 보니까 계곡길도 꽤 보기가 좋았고요. 주변 풍경들이 성판악 쪽보다 관음사 쪽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길들이 영속에서 이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한라산도 관음사 방향에서 등산을 시작해도 꽤 재미있는 등산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고요. 이제는 힘든 구간들 다 지나고 이제 좀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완만한 코스의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. 확실히 이제 길들에 좀 눈도 어느 정도 녹아있고 역시나 속도 내기도 굉장히 좋았고요. 어느 정도 걷다가 이제 바닥에 눈이 없어서 아이젠을 벗고 좀 등산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. 관음사 이 탄박로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거의 다 와서 노루가 한 마리 진짜 제 앞으로 딱 뛰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급하게 촬영을 하긴 했는데 포커스가 이 앞에 나무 쪽에 맞았네요. 하여튼 저 뒤쪽으로 회색빛 있는 게 노루입니다. 이 낮 12시 30분쯤에 관음사 이 탄박로 입구에 도착하였습니다. 처음으로 이 한라산 등산을 하였는데요. 너무 기뻤고 이 한라산 정상 등정 발급기에서 이 인증 발급서도 발급을 받았습니다. 이 요금 천원 내고 발급 받았고요. 또 제주 시내까지 가는 475번 버스 타고 제주 시내로 가시면 됩니다. 이 세 번째 도전에서 드디어 다녀온 한라산 등산인데요. 이번에 처음으로 한라산 등산하게 되어서 상당히 좋았고 힘들긴 했지만 꽤 뜻깊은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. 다음에는 여름에도 한번 등산하고 싶은 그런 곳이고 백록단 보러 다시 한번 또 가고 싶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